제주도의회가 지난 21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제15회 2023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수상자는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의 이승하 위원장, 우수상의 한권 위원장, 좋은 조례분야 우수상의 김기환 의원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조례재정 활동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하 위원장은 공약사항 11개 중 11개 모두 이행하며 재선의원으로서 경험이 뒷받침된 추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주민의 정주 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학교 보행길 개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 확보를 비롯 재정 확보 노력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약속한 것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성과 신뢰의 시작이라고 믿기 때문에 공약 실천 계획을 발표하고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김영인 기자입니다. 내외 뉴스 통신 김영현입니다.